아주 많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어머님이 이제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정말 좋은 주제를 그래도 저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는 책 읽는 거 독서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로 알지만 독서 모든 것들은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영이를 보면 기질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좀 많이 순했고요 별로 어려서부터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에 비해서 자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순둥이기도 하지만 양육 경험이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참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더 쉬운 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기질이 100%가 아니고요 자라면서 어떤 양육 경험이 하나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하영인의 경우에는 지금 좀 부적절한 양육 경험이 좀 많이 엿보여요 특히 이제 영유학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아직 어떤 책을 읽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시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만지고 빨고 조작하면서 탐색을 해야 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어머니께서는 독서에 굉장히 치중한 양육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다른 자극을 접하지 못한 거죠 이 순둥이가 그럼 이게 전부가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분명히 영리한 아이죠 일찍 글을 깨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자기도 되게 이 자극이 유일한 거였고 되게 재밌고 게다가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와, 쟨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어쩜 조그만 게 어떻게 저렇게 책을 읽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칭찬을 하게 돼요 그럼 아이는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책을 읽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책을 읽어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책을 읽는 게 바로 나의 일이구나 하고 자기의 이미지를 바로 자아상을 책 읽는 아이로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 되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또래를 이렇게 딱 만날 때 그 또래들이 이렇게 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고 게다가 책은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이에요 책은 쫙쫙 다 안내를 쫙 해주고 결론도 쫙 내려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게 없는데 이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게다가 얘가 상대하는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 상황에서 너무나 당황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을 유발하는 상황은 다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럼 회피할 때 뭘 하냐 유일한 즐거움인 책으로 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